인터넷플레이로 가볼까 음 싱글은 많이 했으니까 좋아 이번에는 와이파이플레이로 전세계사람들과 마리오카트세븐 즐겨보도록 하겠소 자 어디까지 갈수있을까 음 희노피어로 쓰읍 뭐 아냐아냐 이거는 음 핸들링을 좀 기똥장글로 해야겠어 핸들링 나 쫄았어 지금 겁나 쫄았어 구름샤 아냐 스피드가 그래도 어느정도 있는 이게 좋아 베리굿이야 어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다 바로 요거야 음 나도 마카있음 끼고싶다 음 마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시청자들이랑 멀티베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애석하게도 마리오카트세븐을 보유한 시청자들이 단 한명도 없었지 음 그래서 혼자 외국인들이랑 외국인들이랑 한탕 외롭게 나는 싸운다 음 스위스 프랑스 일본 일본 미국 영국 오 이번엔 그래도 상당히 골고루 잡혔어 거의 한 다섯 명 이상이 일본인일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이번에는 각국의 사람들이 각국의 레이저들이 옹기종기 방에 집합을 하였어 해볼까 뭔가 하다보면 금방 질려서 네 마카는 금방 질리는게 맞아요 금방 질려서 저도 가끔 가끔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끔 글로벌 대전 다국적이네 그죠 다국적인데 단점이 일본인이 50% 이상이라는게 좀 흠이죠 음 하는 사람이 일본인이 대부분이에요 매운맛을 보여주세요 어이 나의 매운맛을 기갈라게 보여주지롱 주겠지롱 어이 매운맛을 보여주마 음 어 저 뭐지? 저 점수 이름 뭐죠? 버그인가? 버그가 틀림없어 난 무지개 로드 걸랐다 무지개 로드다 친구들 너희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겠어 엘렉키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지원이라면 좋을텐데 개판이 될걸? 개판 개상욕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서로서로 알아듣지는 못하는 언어로 싸불싸불하는데 음 VR은 뭔가요? 글쎄 뭐 그냥 점수 같은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점수 상자volves 위로간다 위로간다 네 으아 누구 후아 어헤이 배워있데 진구들 강당이 빨라 따라갈라 그랬는데 아 저런 지름길도 있었구만 다 배웠다 친구들아 에이 4등이야 으 4등이라니 말도안돼 자 노력하게 했어 오마이갓 완벽해 갓 완벽해는 무슨 망했어 기존 망했어 괜찮다 느낌이 괜찮은데 좀물피해? 소름 돋네 아 다 피했어? 아 꼬랑지가 있었구나 막았어 그걸? 대단한데 자 따라갑니다 쟤네 따라가는게 제일 빠른 루트일듯 지프요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안맞아요 일로와 대하 그리고 이쪽 루트 그렇지 아 어디않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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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의 시내를 지키기 위해서 마리오칸단다 하아 퐁당 흔전자 이런색에 으 루이지 따이가 감히 감히 아 순간 당황했어 아 순간 당황했어 우우우우우우 헛 망했어 부딪혔다 으 ㅎ 으윽 으윽 어 완벽해 어 완벽은 무슨 살짝 덜 완벽한데 이거 분발을 좀 해야되겠는데 아 근데 앞 친구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 개그수야 어딨어 zombies 오오 메탈 마 얼 이용 뭐야 아이 저거 튕겨나 끝도 없이 간다 빨간등껍질이 끝도 없이 가고있어 2등 도대체 어디야? 벌써 통과했구나 3등 그래도 첫 번째 와이파이 배틀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나는 생각이 된다 음 괜찮네 지름길이 일부러 안 가셨나요? 지름길이요? 아 그 지름길이요? 까먹었어 어느쯤에 지름길이 있는지 이 맵은 좀 생소하네요 많이 안해봐서 말이야 이 맵은 모르겠어 오 내가 2등이에요?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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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를 모아야 돼 기를 모은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은다 기 기깔나게 기를 모으고 아 이거 끝나고 아 그래 포켓몬 하자 딱히 할 게임이 없네 포켓몬을 해야겠어 역시 10시 이후부터는 포켓몬이 제일 재밌어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XY는 안할까 양 파이어레드 해야지 폴뚜두현나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쓰기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암흑예입니다 저는 뭐 저거저거를 졸업했으면 저거저거 제길 나도 쓰기 어려워 자기소개서는 똥이야 갖다 태워버리고 싶어 파이어레드 컬 어? 당신들의 의견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콜 나의 콜이 통해야돼 죄송 콜 닌텐도 닌텐도 로딩이 겁나 느린거 같은데 닌텐도 로딩이 너무 느려요 느려 심야 버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됐다 야 이거 VR이라는게 대체 무슨 무슨 그거죠 수천노를 선 아 그거 놨습니다 깜싸 아옹 이번엔 1등에서 다 머리동을 타드려요 오케이 내가 먹는다 뭘? 1등을 위에 단북나무 로드 이게 제일 재밌어 단북나무 로드 걸려라 오! 이럴수가 랜덤맵이 걸렸는데 단북나무 로드가 걸렸어 크 каж 올가 pastel티날인가 야 이거 확률적으로 대단한데 이 맵은 내가 제일 잘해 이제 내가 이길거야 와 보셨십니깐 소름돋아 지금 드리프트하면서 슬ips 스트림을 성공시킨거야 돼잘한데 이런식으로만 할 수 있음 아 아이를 똥을봤나 어? 젠장 일루와 어딨어 뭐야 왜 3등? 먹어라!!! 크으으으으으으으으! 아하하 이 뭐야 오쭈 오쭈구리 아쭈구리 이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던져보고 팩도 없고 오쭈 먹으랑 와 다 피했어 적을 피한거야 소름 돋네 어 뭐야 아아 이럴수가 빨간 등껍질이 바닥에서 처박혔어 베리굿 아허허 이런 재개 일로와 으 으어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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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내가 노린다 일등은 나의 것이야 넌 4등 제길 분발해라 분발해라 아 저기서 왜이렇게 빠른거야 너무한데 아!!! 괜찮아 오 이정도로는 나쁘지 간속출압 으아아악 으어하아아아 광석츄라아아악 멋있어 유아아악 말도 안돼 이건 말도안된다구 자 한명치고 싶은데 흐 폐기 폐기 우오오우 세분 2022 semester 세블이 걸렸다 친구들아 어이. 어 저거야 모르iano 사실 뭐할까 던질까 던져. 봐라 던지자 그런데 으아아아아악 하허 거기서 하필 어어어 5등이라니..... 왜 안비올게 4등 5등 음 음 하다 못해 3등 하미칸이라도 하다 못해 3등이라도 으앗 야암 야암 멋있어 같이죽자 친구야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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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제기 어서오세요님 Hello 반갑습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그러게요 거기서 스타가 튀어나올 게 뭐람 에에 제대로 스타 튀어나와서 망했어 스피드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가속이 붙어서 말이야 죽어버렸네 저 세븐 아이템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 세븐 아이템이 7개의 아이템 중에서 랜덤으로 3개만 쓸 수 있었던건지 아니면은 다 쓸 수 있었던거지 몰라서 모르고 있었서 도대체 이사람 정체가 뭐지 이 황당무기한 점수는 뭐란말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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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요 3 어떻게 하면 3점이 되지 대단해 감동받았어 자 뭐로 해볼까 무지개로 아 뭐야 아 뭐야 못 골랐어 못 골랐어 챙겨 어 마리오 서기 2 아 여기 내가 고수야 내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 사실 여기 너무 어려워 알게 모르게 어려운 맵 해볼까 추억의 맵이징 그죠 그 점수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약자지 VR이 뭐지 VR VR은 도대체 무슨 약자일까 잘 모르겠쌍 으흐 일루와 일루와 오 오 소름났네 한대도 못 맞췄어 한대도 못 때렸다 한대도 자 버섯이 있어 진에게는 버섯이 있다 야 우우 야 푸아 크아 크아 뭐 저렇게 빠른데 야 친구야 뭐 이렇게 빠르냐 뭐가 그렇게 빠르세요 자 좀 빠르게 가볼까 내가 더 빠른데 야 일루와 로와 오 오 맞춰 앗 으 와 이럴수가 오 오 멋있어 앗 으아아아 야아 고수인데? 방금 저 플레이 보셨습니까? 그래도 나도 고수야 어떤 의미에서 멍청한 고수인데 나는 홀로젤님 안녕하세요 지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아 내가 1등 노릴거야 노릴거야 1등 나도 나도 야 그래그래그래 에이 만족 3등 3등이면 뭐 만족이지 만족한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정도면 괜찮은 선적이야 3등이면 뭐 자 아직도 4등 밑으로는 코스 통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허허 이 친구도 너무 느리구만 남은 베리 로즈하구나 형편이 없군요 빨리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 빨리빨리 아 대기했는데 잠깐만 설마 뭐야 4등 이하로 전부 남김없이 튕긴건가 또는 포기를 해버린건가 밥먹으러 갔나 뭐야 이 친구들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님들 님들 매너점 코스완주좀 빨리 끄네 승벽에서 징그를 연옥인가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는건가 에 에 훈병상 하고 있을까 흥 흥 흥 흥 흥 흥 신탄 진점중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됐다 음 드디어 집게가 됐구만 아 이 친구들 너무 느려 진짜 느렸네 이 친구들 이 방에서 무선통신 꺼버려서 탈출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끝났네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말이야 뭐야 세명이서 대전? 좋다 이거야 점수도 만만해 덤벼볼까 한번 덤벼볼까 세명이서 하고있어 세명이서 친구들아 긴장해라 SFC 무지개 로드가 걸렸어 친구들아 무지개 로드 나도 집중해야돼 긴장해야돼 긴장 빠르게 갈 생각하면 안돼요 떨어지지 않을 생각만 해야돼 진짜 진짜 이게 진리야 떨어지지 않을 생각만 하면은 일등이야 으어어으으우 그래그래 잘했어 ! 잘했어 그래그래 떨어지지 않을 생각을만 하면 돼 한 번도 안 떨어졌어 저 첫바퀴는 떨어져라 하아 잘하는데 너 붕괴지 말도안돼 일로와 내가 더 빠르네? 내가 더 빠르네? 내가 더 빠르네 친구야 어어? 으잉? 고통을 주지 좋아 더럽지롱 어이 완벽해 괜찮네 오오 1등 야 친구야 내가 1등이다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2등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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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버렸구만 역시 핸들링이 좋은 카트가 저는 최고의 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핸들링이 역시 부드러워야지 소름두다 힘들어 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이밤 소그마 번기도 힘듭니다 풀꾸리 해바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מ выж geçて 너무 싱겁네 이 친구들 오우 인간적으로 싱글에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최초로 1등이다 최초야 1등 처음에 가세요 아 눈물갭다 물론 점수가 1000위도 안되는 1000도 안되는 게다가 1의 자릿수가 있었지만 게다가 3명이었지만 1등 기분 좋은 것이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제 실력 덕분이겠죠 이거 집 44,000원인가요? 네 겁나 비싸죠 44,000원입니다 나도 그 가격에 샀어요 정가에 샀어요 오 자 애송이 드리구만 이번에도 4명밖에 안돼 아니야 무지개 로드 무지개 로드 한번 가자 무지개 로드 뭐야 키노피오 서킷은 뭐예요 에이 이런 애송이가 쓴 아 이건 별로네 빛의 기사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오 카트7에서 제일 기본적인 맵이잖아 팔자 맵 팔자인지 뭔지 제일 난이도가 루즈한 맵이에요 게다가 카트도 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 경력도 내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친구들 어이 그러면 뼈아픈 패배를 건네주지 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워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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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오오 옳래라 예리한데 아주 예리해 아아아The 맞아마 하아 어쭈 어쭈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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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쭈그리 아악 따아 음~~ 아 아악 말도 안돼 어 마일도 안돼 기다렸다는 듯이 후 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사 estim t 버그야 버그 우aring 해야야 그게 바로 실력이다 어 넌 개뿔 삼들기야 아 개구수야 이거 뭐야 더럽게 잘해 뭐하는 친구들이지 네 죽어라 땅 그렇지 뭐야 한명 빠져나갔어 아 저거 등껍질이구나 다행이야 자 돈도 먹고 느긋하게 완주하기만 하면 될래 제발 제발 무슨 이상한 퍼런 등껍질이라든지 그런거만 안나오면 내가 이길수 있는데 으으 1등 1등이다 친구들아 휴 형 이거 하나같이 애송이저리구만 아 다행이야 템빨이 잘 맞춰줬어 정말정말 버섯은 역시 최고죠 버섯은 너무 사랑스러워 버섯 캐릭터로 하니까 버섯 캐릭터로 버섯 아이템을 쓰니까 뭔가 남다른데 상당히 산뜻한데 어 고수있다 고수다 일단 나보다 점수 높으면 고수로 치겠어 개고수야 개고수 자 이왕에는 지금 개고수가 존재한다 음 저 고수를 유념하면서 이번 코스 좀 안전하게 완주 성공시켜볼까 무지개 크으으으어줘아 무지개 로드 멀티에선 무조건 무지개 로드가 장땡이지 자 무지개 로드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이 무지개 로드 도전해보지 않겠나 하늘하늘 맵 해봐요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이 날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무지개 로드가 제일 많이 날게 되는 기회가 많을걸요 보여드리지 한번 날아봅시다 아 어쭈 와 나 보내버리려고 지금 와 트리플 등껍질로 나 보내버리려고 했어요 너 너 너 너 큰일났어 등껍질 빨간 등껍질 주세요 어허 빰 굿 휴 휴 떨어질 뻔했어 아이템 신경쓰다가 내가 죽을뻔했네 오호 아 뭐야 아이템 아이템님 괜찮아 노템 어 어 뭐야 이거 소름돋네 호 오 뭐야 저기까지 갈수있었어 야이씨 하나 배웠다 친구야 몰랐네 호 아이야 으우야 따라 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아 아 아 ần no 우후 우후 떨어져버렸어 크 можешь 너무 아쉽다 친구야 으하 4등? 말도 안 돼 내가 4등이라니 있을 수 없어 3등 잘 날린다 잘했어 맞았지롱? 너 맞았지 빵 오호 호 무시하고 이거부터 으 완벽하게 코스 진입하였어 자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를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가 한가름 될 것이요 다 날렸어 2등이다 2등 에이 진짜 아깝네 이거 1등 먹을 수 있었는데 좀 더 잘 맞췄었다면은 아 저런 애송이가 아 크 잘하는데 호 터레스 금발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맵 한번 어지럽네요 음 그치 어지러운 맛에 하는거니까요 무지개 로르는 재밌다 음 재밌어 자 1등 이제 슬슬 나도 1등을 많이 노리게 되는 그런 노련한 레이서가 되었습니다 어허이 괜찮아 좀 다른 맵을 한번 보여드릴까 뮤직파크 어떻습니까 뮤직파크 상당히 재밌는 맵이라 뮤직파크 뭐야 맵 선택을 2명밖에 안했어 아 3명 마을인간 일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그래 뮤직파크 하자 음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었구나 이 세계 어딘가에 물음표 뮤직 아 뮤직파크 네 물음표는 맵 랜덤이에요 랜덤 맵 만약에 물음표가 선택이 되었었다면 랜덤 완벽하게 랜덤으로 선택이 된다 이거지요 뿜 일로와 밟아버리겠다 아깝다 처음부터 기똥찬 아이템이 나왔는때말이야 어? 글로가면 더 느린데 어? 더 빠른가? 더 빠른거같은데? 이거 2등으로 유지하는게 좋아 2등 흑임직순 어? 1등이야 아 난 정말 1등밖에 할수없는 몫인가 오! 오! 뭐야 이거 아 글라이더상태에서 벗었으면은 위로 상승 야 이거 처음한 사실인데? 처음한 사실이요 오우 소름돋네 다야! 받는다 아우 다 피했어? 하나도 안바봤다 이건가 자네 제법이군요! 오! 오! 안맞았어 제발! 파란 등껍질 나오면은 난 망해! 조심해! 조심해! 아! 오! 날아간다! 날아간다! 세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동습은 안하세용 네 요새 잘안가... 안돼! 망했다! 난 망했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난 끝났어 이런 지정 콤보로 맞아버리다니 너무하네 흠... 하아... 3등이라니! 안돼 안돼 자 이거 하아... 하필이면 버섯 하나라니 아 잠깐만 버섯 하나로 역전 가능합니다 하아... 안 할수도 있어 야 영차할 수 있어 아까 그 수법을 이용할수 있다고... 아니야 나 여기서 쓴다!!! 여기 좋은템이 나오길 기대할수 밖에! 하아 개꾸저0 망했어요 강의 tendencies 이리구 박 WHAT khi stood there 허! biases 하이 ceremony 이건 망해 망했 절대 역전 불가능 에헤헤 으으 바나나 너무 맛있어 바나나 너무 맛있어 으잉 으잉 아 망했네 이거 에헤이 3등이라니 치욕적이야 치욕적이구나 친구들아 이거 1등하면은 정말 안좋은게 파란 등껍질 매판에 하나씩은 꼭 나오는데 그거 맞을수밖에 없거든요 1등자리에 있으면은 무조건 2등으로 유지시켜야돼 2등으로 그리고 파란 등껍질 하나를 흘린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재빠르게 1등을 추월하고 또는 그냥 파란 등껍질 맞은 상태에서 1등을 추월하고 재빠르게 음 1등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거지 스읍 좋아 그작전을 간다 어이 그렇게 하는게 제일 좋은거같애 네오쿠파시티 아 365님 안녕하세요 뭐야뭐야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등껍질 물파리군 음 노 노 노 물파리라기보다는 우주선 플러스 물폭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주선 플러스 물폭탄 1등한테 1등한테 가서 딱 꽂히면서 그 주위에 있는 저 카트들까지 다 피해를 광역피해를 주니까 음 그런식으로 생각하는게 좋겠어 물파리는 빨간 등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발사 어쭈요 아이쿠링 아이쿠링 저거가 될수있기때문에 영 좋지 못해 음 길중앙으로 파란 등껍질이 날아가면서 가는길에 있는 카트들을 전부 쓸어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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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건좀 그렇다 이건좀 그렇다 이건좀 그렇다 야잘잘잘 친구들아 야잘잘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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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등껍질님 한번 던져주세요 내가 1등하고 있을때는 겁나 잘나오더니 버섯 하나 들고 기회만을 본다 기회만을 본다 순식간에 꼴찌가 됐습니다 이 친구들 다 넘길 수 있어 넘길 수 있어 부스터 버섯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 넘길 수 있는 친구들이야 경거망동하지 말지요 경거망동하지 말지요 난 이 친구들을 마지막 바퀴에서 전부 넘길 수 있어 그래그래 작전이 중요해 2등 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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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직 아직 두 바퀴야 이제 마주한 바퀴구만 자 전력을 한번 기똥차게 잠깐만 왜 4등이야 친구들아 뭐 없니 파란 등껍질이라든지 파란 등껍질이라든지 아 잠깐만 야야야야 이거 좀 그렇다 괜찮아 4등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텀 żad작 망했어 으악 망했다 이거 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망했어 자 꼼수 쓸러다가 폐망에 이르렀습니다 자릉이라니 작전은 무슨 그냥 1등해라 흠 실력이 밑받침 되지 않아 나의 작전에는 실력이 밑받침 되지 않는다 파란 등껍질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1등을 일부러 기피하다가 4등을 했다오 진짜 어리석어 최고로 어리석었어 친구야 GS 데이지 크루저 해보지 않겠나 친구들 이 맵이 재밌어 느낌이 산뜻하고 말이야 산뜻 무지개 로드 아 또 이 맵이야 마리오 서킷 2 자 그럼 막판으로 하겠죠 이번이 막판입니다 막판 해보지 않겠나 인생까지 배워가는 마리오 카트 네 그러게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나는 교훈을 또다시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잇 됐지 어딜 감히 주제넘게 장난질 하다가 솔직히 장난질은 아니지만 아잇 장난질 하다가 나름대로 작전이었지만 잿 잿 내가 1등 달리고 있으면 분명히 뭔가 날아온다 파란 등껍질이라든지 아냐 이런 생각하지마 왜 그런 생각하는거야 아 아 제법인데 오 되게 빠른데 뭐야 버금가 버금가 아 아 아 이 똥 아 어 뭐야 저런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 오 그렇네 야 고맙다 친구야 나 응 저기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서 막힌 줄 알았어 자 저 녀석 진짜 잘하는데 자 보이겠어 보겠어 오케이 잘하는데 내가 이긴다 어떻게 바로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아 크 크 저 친구 진짜 잘하네 하나 배웠다 친구야 어이 그래도 뭔가 얻은판이니까 어이 괜찮네 음 무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되게 잘하는데 완벽하게 이 코스에 대해서 알고있어 이 친구 또다시 콩이군요 아 2등이야 또 또다시 2등 먹었어 에이 아쉬워 너무 아쉽네 아쉬우니까 마리오 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소 다음 기회 계속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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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jed